자, 그 브레인이잖아요 어쨌든. 브레인. 그러니까 브레인이가 똑똑하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네, 브레인인데 이래서 내가 브레인이다. 아 사실 저희 멤버들 다 정말 스마트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는 즉석으로 하는 그런 NNC 같은 거에 좀 강하거든요. NNC가 이거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. 그런 거를 조금 저의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. 아무거나 다 가능해요. 정말 가능해요. 진짜?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내 드세요? 진짜 가능해요. 좋습니다. 진짜 어렵게 될게요. 진짜 어렵게. 시계, 시계바늘. 어, 돼요, 돼요. 시계바늘이죠. 개로 하셔도 돼요. 시계. 알겠습니다. 시! 시청에 오랜만에 놀러 갔어요. 그런데 개 개 탔다, 개 탔어. 화! 바로 그분이 제 앞에 있잖아요. 늘. 늘 보고 싶었던 SF9 찬희. Państa 진짜. 진짜 가래요.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? 전 반갑준으로도 될 거 같아요. 반갑준! 반갑준! 이거 말도 안된거죠? 자 반!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구요 갑! 갑갑했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거 같아요 준! 준비했던 모든거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와 대박인데 이거? 선배님을 위해서 와 이거 진짜 감동적이네요 아닙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되지? 아니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? 이게 점점 이제 연습을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레파토리가 생기더라구요 아 연습으로 이게 되는거구나 약간 저도 개인기로 약간 연습을 했었던건데 하다보니까 조금씩 노하우가 쌓인거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이거 뭐 잘하는 수준이 아니네 이건 진짜 장난 아닌데요? 아닙니다 미리 뭐 짜고 한거 같잖아요 아우 절대 그냥 바로 직속해서 진짜 이거 직속인데 진짜 프리스타일로 했습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 좋습니다 오늘 아우 장난 아닌데 진짜